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옵션 전략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한 주간 시향을 잠깐 볼까요 지금 밖은 엄청 춥습니다 지금 아래 지방은 눈이 오고 서울 경기 지역도 눈이 온다고 합니다 진짜 겨울이다라는 걸 지금 실감할 수 있어요 그 와중에 국내 주식시장과 해외 주식시장 잠깐 살펴보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는 장중에도 등락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3천은 넘겼고요 3천 거의 아래 하단까지 왔다가 지금 3천 좀 넘겼고 코스닥도 다행히 천은 넘겼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이 지난 목요일인가요 수요일 날 테이퍼링 연준에서 발표했잖아요 그 여파로 순간 모든 금융 상품이 통화 예를 들어서 미국 달러 말고 금채권 미국 지수 순간적으로 급락하다가 다시 위로 치솟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미국 S&P는 최고점에서 급락을 했고 요즘 장세가 예측 불허예요 지금 어디로 틀지 모르겠어 장중에도 변동폭이 심하고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 때 해외 선물 옵션으로 한번 갈아타십시오 그러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수익률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장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각각의 상품별로 접근하기 때문에 지수와 원유는 틀 수 있습니다 또 천연가스, 옥수수 다 개별적으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꼭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 하나뿐이잖아요 국내 선물 옵션에서는 그런데 해외는 일단 종목이 많다 보니까 분산 투자가 가능해요 그래서 귀향이면 국내 선물 옵션 하시는 것보다 해외 선물 옵션 하는 것이자 분산 투자 개념에서도 상당히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늘도 전략 강의입니다 제25강 해외 선물 옵션 전략 전략 강의로서 버터플라이 거의 중요한 개념은 거의 다 끝나갑니다 다음 주에도 아마 매수 플레이 전략 하나 설명할 겁니다 지난번 전략 강의의 반대 개념일 수 있는데 오늘 버터플라이 지난 주인가요? 지난 주인가요? 지난 주죠 콘돌 전략을 말했습니다 콘돌 새해 일정입니다 버터플라이, 곤충의 일정이에요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 어떻게 해서 이 구조가 손익 구조가 원래 잠깐 미리 말씀드리면 손익 구조가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게 나비 날개인 것 같아요 나비 날개 그래서 이제 이름을 버터플라이로 지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오늘 강의하겠습니다 해외 옵션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본 강의, 오늘 강의까지 25강에 들어가는 겁니다 본 강의를 이 1강부터 25강까지 듣는다 그 다음 특히 1, 4강을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1강에서 4강까지를 그 다음에 들으시면서 궁금한 것은 곧바로 질문하세요 그럼 질문은 어디서 하느냐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이전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겁니다 하단에 참여코드 4854입니다 사고팔고 어서오세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참여코드 4854를 이용해서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전 강의를 볼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겁니다 이 강의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어요 나중에는 모두 다 유료로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로 나와 있을 때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어요 저게 뭐지? 지금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 혹시나 제 방송으로 들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다시 1강부터 들으십시오 그러면 아 이게 이런 개념이구나 라고 금방 또 캐치를 해요 그 어떤 것보다도 낫습니다 지금 장세 하루에도 코스피 보십시오 출렁출렁해요 코스피 지수가 거기서 개인들이 주식으로 수익 내는 것은 쉽지 않아요 특히 단타하신 분들은 그런데 해외 옵션은 그렇지 않다는 것 좀 느긋하게 볼 수 있다는 것 하루하루 일일이 하지 않고서 그런데 원래 제가 며칠째 지금 몇 번 강의 때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옵션 매수와 매도 개념을 잠깐 설명해요 지금 지난주에 오랜만에 S&P500 가져왔는데 이걸 가지고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한 기본 개념 복습입니다 옵션 매수와 옵션 매도 개념 그 다음에 주식과 선물과 진입에 있어서 옵션의 다양성 이 부분은 혹시 지난번에 강의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남으면 방송하고요 시간이 부족하면 그냥 넘기겠습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자료가 좀 많아요 장수가 많아 장수가 버터플라이 여러 개 사례를 좀 들고 오느라고 그래서 시간이 어쩔 런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으면 다시 한 번 마지막에 옵션 매수와 매도 개념을 설명하겠고 시간이 좀 부족하면 그냥 버터플라이 위주로 오늘 방송하겠습니다 버터플라이 지난 시간에 콘도르 그랬죠 남아메리카 캘리포니아와 멕시코 쪽에서 서식하는 우리 독수리 개념입니다 맹금류예요 이 날개 콘도르 소닉 구조 기억나십니까? 이거예요 이거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버터플라이는 뭐냐 잠깐 설명했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 콘도르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0점입니다 이 아래로 내려오면 손실이고 이 구간에서 이득이고 버터플라이는 보통 더 낮아요 거의 비슷해요 이게 0점입니다 이 아래가 손실이고 여기가 이 구간이고 어떤 경우는 이 0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예 손실이 재료가 될 수 있어요 이걸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게 있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버터플라이 한번 탐색을 해봅시다 버터플라이란 뭐냐 한번 그 전에 우리가 선물 만기 종가 가격을 종가를 예측할 수 있는가 간혹 선물을 많이 하다 보면 원유 스탠다드한 게 원유라고 그랬죠 원유 2월물 가격, 1월물 가격, 밀 가격을 예측할 수도 있어요 끝나는 만기일날 실은 제가 지난번에 리딩하면서 밀옵션을, 밀 선물을 한번 정확하게 예측했어요 정확하게 830 정도에 예측했었는데 그때 1월물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거의 가격으로는 830 근처에 끝났어요 831, 830 조금 넘었어요 그런 식으로 가끔씩 항상 있는 건 아니고 간혹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예측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선물의 종가를 예측할 수 있다면 예측 가능하다면 뭐가? 버터플라이가 최고 전략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수익은 최대로 늘릴 수 있어요 손실을 정말 제한할 수 있어요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고 그래서 예측을 잘한 분들은 다른 전략보다 이 버터플라이가 좋습니다 손실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전문가님, 내가 선물의 만기 종가를 예측할 수 있으면 옵션 매수나 선물 매수나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합성 전략을 들어가느냐 버터플라이라는 혹시 예측이 틀릴 수 있잖아요 원유가 현재 70달러입니다 72달러까지 만기일 날 2월물 옵션이 선물이 2월물 선물이 72달러에 끝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럼 가장 좋은 것은 선물을 매수하면 돼 선물 매수하면 2000포인트 2000달러 수익입니다 또는 옵션을 매수하면 옵션 매수는 그런데 좀 애매해요 프리미엄이 높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내가 72에 끝날 것이다 2월물 원유 선물이 만기일 날 그러면 선물 매수해서 들고 가는 게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게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예측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할 수 있어 내가 모르기 때문에 신이 아닌 이상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버터플라이 72가 될 거라 가정하고 손실을 극소화하는 겁니다 잘만 잡으면 손실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도 플러스에 끝나요 아니면 손실을 제로로 할 수도 있고 또 좀 넓히면 손실은 100달러 30달러 이렇게 좁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합성 전략 버터플라이라는 전략을 들어가는 겁니다 선물 개념하고 좀 비교해야 됩니다 정확히 예측한다 하더라도 내 예측과 어긋나게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손실을 극소화해야 돼 그런데 선물은 만약에 70달러 아래로 내려와 버렸다 매수했는데 그러면 그냥 손실입니다 만약 69달러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1000달러 손실이에요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 버터플라이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조를 짜냐 예측 가능한 가격을 중심으로 그 가격을 두 개 매도 잡고 그 가격보다 위아래로 각각 한 개씩 매수 잡는다 콜옵션과 푸드옵션으로 각각 구성할 수 있습니다 콜옵션만으로도 할 수 있고 푸드옵션만으로도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콜옵션으로만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예측 가능한 가격을 중심으로 지금 원유 2월물이 70달러라 가정합시다 72달러의 선물이 끝날 것 같아 2월물 선물이 그러면 72 행사가 72를 매도 두 개 잡아요 그 가격보다 위아래 위쪽 73 아래쪽 71 이걸 매수 한 개 잡습니다 매수 한 개 이것도 매수 한 개 이게 버터플라이 구조입니다 원유 4월물 옵션으로 버터플라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유 4월물 만기 종가 가격을 현재가인 제가 조사한 그때 그 당시 가격입니다 어제 오후에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격이 71.71 정도 됐어요 4월물 만기 종가 가격을 현재가인 71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버터플라이 구조로 가보게요 그러면 71을 기준으로 두 개 뭐 한다? 매도 잡습니다 그 당시 가격이 6.0이었습니다 왜 높냐? 4월물이기 때문에 높습니다 지금 2월물이 이렇게 안 높아요 3월물은 좀 더 낮고 바로 0.5 단위로 원유는 행사 옵션을 보면 행사 가격이 0.5 단위로 있습니다 바로 위 행사가 71.5를 한 개 매수 잡아요 5.73에 그 다음 바로 그 아래 행사가 70.5를 한 개 매수 잡습니다 0.63에 매수 한 개 매수 한 개 가운데 매도 두 개 이게 버터플라이 구조입니다 가격 약 300달러 정도 생각나죠? 300달러 정도 대략 이걸 다시 차트로 차트에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71로 잡읍시다 이 가운데 가격이 71 71을 매도 두 개 얼마에? 6.0에 그 다음에 바로 위 71.5를 매수 한 개 얼마에? 5.73에 그 다음에 70.5를 매수 한 개 얼마에? 0.6.30에 여길 매도 여길 매수 매수 가운데 매도 잡고 양쪽에 매수 잡고 한 개씩 총 4개 약입니다 4개 약으로서 하나의 버터플라이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기 전에 먼저 소닉 포지션 그래프입니다 소닉, 만기 소닉 그래프라 그래요 만기 소닉 그래프 만기 소닉이겠죠 만기일 날 대체 얼마 정도 수익이 나겠느냐 원유 4월물 옵션, 버터플라이 포지션 중에 한 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현재가가 70일 정도 돼요 좀 못 미치는데 그러면 만기일 날 자, 보십시오 녹색 선이 만기일 날 지수입니다 이 0선, 검정 선이 0선입니다 거의 맞물려 있죠 여기서 살짝 높아요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수익이 나오고 쉽게 좀 좁혀서 좀 크게 확대하면 이런 구조예요 이게 0선입니다 그러면 이 바로 아래, 바로 위쪽 이렇게 또는 바로 아래쪽에서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거의 반붙어 있죠 이 부분에서 최대 수익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가 어디냐 아까 70점 몇이었죠? 70.5 여기가 70.5입니다 여기가 얼마냐 위쪽이니까 71.5 여기가 71.5 여기가 71입니다 71이 되면 최대 수익이고 그 사이에 71.5까지는 계속 수익이 좀 줄어들죠 아니면 거꾸로 71.5에서 71을 향해서 가면 여기가 70.5입니다 다시 한번 그릴게요 좀 더 확대해서 하면 이걸 그리기 전에 이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71에서 손익 구조입니다 71에서 470달러로는 최대 수익이 발생해요 그러면 만약에 뭐가 안 됐을 경우에 손실은 얼마를 감당해야 되느냐 30달러 최대 손실이 30달러입니다 아무리 선물이 움직여도 이 버터플라이 구조에서는 30달러 수익은 470달러인데 손실은 30달러 해볼 만합니다 그런데 예측이 힘드니까 그게 문제입니다만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이걸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금 0선입니다 각이요 그러면 이게 이 정도 돼요 여기가 71달러 여기가 71.5 여기가 70.5입니다 우리 0.5틱 다이로 바로 그 위아래 행사가를 진입했기 때문에 71에서 끝나면 470달러라는 손실 이익이 발생해요 그런데 70.5 아래서 끝나거나 71.5 아래서 끝나면 얼마 최대 손실이 마이너스 30달러야 수익은 극대화된 반면에 손실은 많이 제한했죠 이게 버터플라이 구조예요 그런데 이 사이 70.5에서 71 사이에 이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좀 더 70.5에서 71에 다가갈수록 수익은 높아질 것이고 71에서 70.5까지 다가올수록 이쪽으로 올수록 수익은 줄어들 것이고 마찬가지로 71에서 71.5로 내려올수록 수익은 감소하고 다시 71에서 71.5에서 71로 향하면 수익은 좀 증가하고 좀 이해 됐습니까 버터플라이 첫 번째 설명입니다 최대 이익은 470달러인데 최대 손실은 30달러 마이너스 30달러 우리가 이런 말 들었어요 옵션 매도는 손실이 무제한이더라 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이키드 옵션 매도 손질을 안 했을 경우에 놔뒀을 경우에 그런데 이렇게 합성 전략 들어가면 손실을 제한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하는 소리야 그 사람들이 국내 증권사 개인들이 옵션 매도한다 그러면 반대예요 첫 번째 일리 강의에서 강의했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개인들이 옵션 매도 참여하면 기관들이 먹을 게 줄어든다고 개인들은 옵션 매수만 해야 돼 기관 입장에서는 개인들은 옵션 매수만 하고 기관들은 옵션 매도 위주로 플레이하고 그래야 돈을 버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요 옵션 매도 위험합니다 손실이 무제한이에요 고객님 옵션 매수하세요 그렇게 권장을 해요 아니라는 거 옵션 매도 위주도 플레이도 이렇게 손실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 전략입니다 굳이 이걸 옵션 매도 플레이다 매수 플레이다 그런 말 안 써도 돼요 그냥 옵션 전략입니다 선물 옵션 합성 전략 전략만 잘 짜면 손실을 극소화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마이너스 30달러입니다만 어떤 경우는 최대 손실은 플러스로 만들어요 플러스 30달러 만들 수 있어요 잘만 잡으면 오늘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방금 온유사월물 버터플라이 세부상 만기는 3월 17일입니다 현재 어제 기준으로 91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 증거금이 비싸요 6426달러 최대 수익은 470달러 최대 손실은 30달러 자본이 많으면 해볼만 해요 저는 잘 안 써요 간혹 한 번씩 자금의 요구가 있을 때 수익이 많이 났을 때 왜요 6426달러 투입해가지고 이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만기가 지날수록 더 늘어나요 7000달러 이렇게 이건 거의 이 정도 고정돼 있어요 7000달러 정도에서 6500달러에서 한 7200달러까지 고정돼 있습니다 이 전략은 6500달러 투입해서 6500달러 투입해서 470달러 버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90일 동안 3달 동안 3달 동안 6500달러 투입해서 470달러 최대 이익은 그런데 손실이 마이너스 30달러 과연 이게 어른 전략이냐 좀 타당하지 않은 전략인지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런 전략이 있다는 거 내가 종가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종가가 틀리면 이 470달러 못 보는 거야 대신에 손실 보더라도 마이너스 30달러만 손실 보는 겁니다 데미지가 없어 크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안정될 수 있어요 안정된 전략이 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우리가 만기 종가를 예측할 때도 있잖아요 저 정도에서 끝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4월물은 너무 길어 만기가 29일 남은 2월물 옵션으로 어제 기준으로 29일이니까 오늘은 28일 겁니다 이 2월물 옵션으로 살펴봅시다 만기가 한 달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현재가 2월물 선물이 71.5입니다 가격이 이 근처에서 만기가 끝날 거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지금 가정입니다 71.5 2개 양보한다 매도한다 아까는 등가 가격이 4월물은 6.0이었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줄어들어요 이렇게 2개월 앞당겨졌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다운됐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아 옵션 매도가 유리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4월물은 4월물은 등가 가격이 6.0이었다고요 그런데 2월물은 등가 가격이 3.25야 거의 절반으로 다운됐어요 2개월 차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아 옵션 매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풀이가 감소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버터플라이 2월물 71.5를 매도 2개 잡고 이번에는 처음에 제가 제시한 것은 0.5 틱 차이로 행사가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1포인트 차이로 1포인트 여기도 1포인트 이렇게 한번 좀 넓혀봤어요 2.66 3.82 이렇게 해서 한번 버터플라이 구조를 잡아봤습니다 차트로 보면 크루도의 2월물 선물 1봉 차트입니다 71.5를 현재가를 중심으로 매도 2개 잡고 3.25에 그 아래 1포인트 떨어지게끔 이번에는 1포인트입니다 아까는 0.5포인트였습니다만 1포인트 자기가 뛰기 나름입니다 구간 벌리는 것은 개인의 성향에 달렸어요 그것도 이유를 설명할 겁니다 왜 구간을 넓힐 수도 높을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느냐 1포인트 위로 1포인트 매수 1개 매수 1개 가운데 매도 2개 이렇게 해서 버터플라이 구조를 한번 짜봤습니다 만기손이 그래프를 보면 이유는 없습니다 이건 좀 더 선명하죠 위로 좀 올라와 있죠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방금 처음에 제시한 것은 이게 상당히 이렇게 낮았죠 낮았어요 이거는 좀 높아 이렇게 그 이유가 뭐냐 그것도 설명할 건데 현재 71.5입니다 현재 가격이 71.5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뭐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잘 보십시오 녹색선이 이 검은선 위에 있느냐 겹쳐 있느냐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손실이 거의 극히 제한됐다는 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 손익분기점 가격이 얼마냐 71.5 아까 72.5 잡았죠 1포인트 위에 70.5 여기서부터는 손실이 이익이 좀 작아지는 거예요 이 사이 71.5에서 아닌데 여기가 잠시만요 이게 71.5 71.5에서 가격이 최대 해야 되는데 여기가 71.5 여기가 71.5입니다 이 정도가 71.5 이 정도에서 가격이 아마 최대 가격이 형성될 거예요 이걸 아마 손익구조로 보면 여기 있죠 71.5에서 1020달러라는 최대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을 경우에 손실이 얼마냐 손실이 없네 최악의 경우도 플러스 20달러네 잘만 잡으면 진입 시점을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최대 손실이 플러스 되게 할 수 있어요 플러스 이런 전략이 어딨냐고 내 이익은 1020달러 수익을 차면서 손실은 제로야 제로 최악의 조건도 20달러 수익이에요 한 번쯤은 고려해 볼 만한 전략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최대 마이너스 30달러였잖아요 이번에는 플러스 20달러야 잘만 잡으면 어떻게 잡았죠 가격을 70 이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이 가격을 귀양이면 매수는 좀 2.66보다 더 낮게 잡아야 되고 3.82보다 더 낮게 잡아야 되고 매도는 귀양이면 좀 높게 잡아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한 두 포인트 두 틱 정도 1틱 정도만 더 유리하게 잡아도 아마 이것은 플러스가 20달러 최악의 50달러 60달러 100달러 될 수 있어요 이것은 노련한 손수가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가격을 잡는 것은 그 다음에 그러면 좀 더 2월 버터플라이 세부상 보겠습니다 만기는 1월 14일이에요 어제 기준으로 29일입니다 오늘은 28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증거금이 7200달러 719달러 7200달러 아까는 6500달러 들었잖아요 그래서 증거금이 이 정도 들어요 7200달러 7000달러 정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최대 수익은 2020달러입니다 7200달러 투입해서 최대 수익이 1000달러입니다 1000달러 1020달러 최대 손실은 마늘수가 없어요 플러스예요 최악의 조건이라도 플러스 2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옵션 매도가 손실이 무한정이다 옵션이 그렇지 않다는 거 손실을 극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도 있다는 거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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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난 시간에 콘돌도 뭐예요 콘돌도 손실을 제한할 수 있어요 손실을 무한정 아니에요 무한정 아닙니다 손실을 나름대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그렇죠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옵션 매도는 위험하더라 잘못하면 위험하겠죠 왜 위험하냐 손실이 무한정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지금 오늘 계속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옵션 합성 전략 결코 손실이 무한정이 안이도록 구조를 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강의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강의 다시 한 번 하단에 나가죠 참여코드 4854 이용해서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들어오셔서 질문하십시오 그럼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십시오라고 그리고 질문도 거기서 듣자마자 모르는 거 있으면 곧바로 질문하시고 먼저 듣고 나서 질문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도움이 안 돼요 궁금한 게 있으면 전문가님 이거 뭡니까 라고 질문도 하시고 또 제가 모르면 다른 분들이 많이 또 답을 주기도 해요 증권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보다 또 다른 분들이 많이 알아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선택부터 해가지고 또 개념부터 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질문하시고요 또 문자 샵 377이 치고 박명균을 치면 소통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럼 그 다시 그 안내를 통해서 소통방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질문은 언제든지 제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밤에 혹시 새벽에 문자 보내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라도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소통방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7000달러 투입해서 최대 수익이 1000달러인데 1000달러 안되고 그냥 20달러 끝날 수 있잖아요 내축과 틀려버리면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예측이 맞으면 손실은 불렀으니까 최악도 불렀으니까 좋은데 예측이 틀렸어 그러면 그냥 공돈 날리는 거야 7000달러를 한 달 동안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애매해요 그래서 버터플라이 구조로 들어갈 때는 가급적 한 달짜리 들어가라고 그래요 짧은 거 들어가라 짧은 거 우리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예측이 힘들어요 우리가 아까 4월물 들어갔죠 4월물 증거금이 얼마였습니까 6500달러 됐습니다 그런데 6500달러 투입해서 아까 790달러인가 수익이 났었죠 그 구조였을 때 그러지 말고 그냥 한 달짜리 들어가면 7000정도 투입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모험을 해보는 겁니다 손실은 없으니까 손실이 없으니까 이따더라도 미미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달짜리 정도 들어가는 것이 버터플라이는 괜찮아요 또 말미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다른 버터플라이 하나 가져왔어요 수익기 구간을 넓힐 수도 있을까 수익구간 제목이 버터플라이 수익구간 넓히기입니다 매도 진입 지점을 중심으로 매수 진입 지점을 더 멀리 잡으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 71.5 입니다 이율물로 볼게요 71.5 를 매도 두 개 잡았죠 3.16 이 잡았습니다 왜 아까 가격이 다르냐 그때그때 이걸 조사를 할 때 가격이 움직이니까 그런데 방금 위 차트에서는 제가 매수 지점을 72.5 로 잡았죠 지금 71.5 입니다 동일해요 위에서 설명한 것 앞에서 설명한 것 그런데 그때는 1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이번에는 2포인트 띄워볼게요 73.5 를 잡았어요 또 아래로 위에서 설명한 것은 70.5 1포인트 차를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2포인트 차이를 두고 69.5 를 한번 매수 잡아볼게요 그랬을 경우에 손익 구조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차트로 설명할게요 똑같은 이율물입니다 71.5 매도 두 개 잡았습니다 3.16 그 다음에 역시 2포인트 위에 떨어지게끔 해서 73.5 를 매수 한 개 잡았어요 2.12 이건 실시간으로 제가 잡은 겁니다 가격은 실시간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2포인트 아래 69.5 를 매수한 게 잡았어요 얼마에 4.4일에 총 4개약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만기손이가 한번 볼게요 상당히 넓어졌죠 좀 이 정도가 최대 이익입니다 이게 71.5 에요 여기 좀 더 이것은 선명하게 좀 영선보다 아래에 있죠 손실이 발생하는 거야 손실이 발생해 손실도 미미해 수익은 많아져요 그것을 손익 구조로 보겠습니다 어디서 71.5에서 1790달러 만약에 71.5에서 현재가에서 정확히 이월물이 끝났어요 만기일날 한 달 후에 그러면 얼마 1790달러 아까보다 더 많죠 같은 이월물이었는데 주익이 많아졌죠 그런데 대신에 대신에 이 손실은 210달러 커졌죠 바로 위에서 잡은 것은 최악의 플러스 20달러 이 정도에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수익을 높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간이 넓어져 73.5 매도 잡은 시점 69.5 이 사이는 다 플러스라는 거 구간이 또 넓어졌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 수익을 극대화 하면 당연히 반대급부로 손실은 좀 더 감안해야 돼요 그런데 구간을 타이트하게 좁히면 손실은 극히 제한할 수 있다고 당연히 수익이 늘어나면 손실도 좀 감안해야 되겠죠 수익이 늘어나면 그 정도는 또 줘야 됩니다 각오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걸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만기는 1월 14일입니다 잔존일은 29일 증거금은 약 7200달러 최대 수익은 1790달러 7200달러 투입해서 얼마예요 1790달러 버는 겁니다 만약에 71에서 끝났으면 71.5에서 끝났으면 그럼 최대 손실은 210달러 이 정도면 좀 적당해요 이 정도면 한 번 해볼만 한다는 거 한 달짜리 남은 옵션을 가지고 당연히 먹을 수익률이 많아지면 그만큼 반대급으로 손실도 감안해야 됩니다 이 정도 손실이라면 헬멧을 해요 옵션 네이키드 매수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 버터플라이를 살펴봤습니다 버터플라이 장점입니다 만기 가격을 예상만 할 수 있다면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다고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또 어쩔 경우는 두 번째 예가 그랬죠 손실은 전혀 없어 최악의 경우도 플러스야 그렇게 구유를 짤 수 있다고요 그럼 단점은 뭐냐 이게 어렵죠 만기 가격을 예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버터플라이 전략은 가끔씩 손실을 조금 감안하고 진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이란 표현을 썼어요 자주 하다 보면 증거금이 너무 많이 잡혀 차라리 7천 달러면 7천 달러면 다른 거에서 확실한 손질 감안하고 네이키드 매도든 스프레드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7천 달러 투입해서 운이 좋으면 천 달러 2천 달러 이렇게 바라봐요 손실은 제한되어 있지만 그런데 모르거든 과연 내가 원한 시점에서 끝날지 안 끝날지를 그래서 과연 7천 달러를 투입할 가치가 있느냐라는 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식으로 추천하냐면 이미 수익이 났어 그러면 증거금이 좀 아껴둘려 그래 아껴둘려 그래 그러면 그때 그냥 남는 증거금이 있습니다 7천 달러 만 달러 정도 그러면 하나 들어가 보는 겁니다 한 달 정도 남은 걸로 일부러 증거금을 아끼는 차원에서 수익에 비해서 증거금이 많이 드는 것이 흠이에요 증거금이 작으면 좋겠죠 원래는 국내도 이렇게 많이 드는지는 고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안 들어야 되는데 양쪽이 매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증거금이 상당히 많이 잡힌다는 거 이게 하나의 가장 큰 흠입니다 증거금만 작게 잡히면 예를 들어서 지금 7천 달러가 평균 7천 달러 들었잖아요 한 2천 달러만 투입이 된다 그러면 해볼 만하죠 2천 달러만 투입되면 거의 잘못하면 100% 50%를 한 달 만에 달성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7천 달러라는 게 너무 비싸 증거금이 이게 가장 큰 흠이에요 또 하나 만기 예상 만기 가격을 예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이것만 자주 하다 보면 계좌가 플러스가 잘 안 돼 만약 운이 좋으면 플러스 나겠지만 가끔씩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가끔씩 제가 지금 빈 공란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버터플라이 좀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또 하나 그림을 제가 그림은 꽝입니다 요 구조 봅시다 1번 2번 3번 요 그래프는 요 지점 요 지점이 짧아요 짧아 그래서 손실도 거의 없어요 잘만 잡으면 플러스되게 만들 수 있어요 손실 최악의 조건도 예측이 틀렸다 하더라도 플러스로 마감할 수 있어요 대신에 구간이 좁아 예를 들어서 얘가 70이야 70.5 69.5 이렇게 짧을 때 요 행사가가 매도 진입 매수 진입 매수 진입 행사가가 간격이 좁을 때는 수익도 작아요 얼마 높지도 않아 아까 700달러 정도 돼요 700에서 800달러도 돼 그런데 손실은 거의 제로나 아니면 마이너스 20-30달러 혹은 플러스 20-30달러 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건 가운데를 70으로 잡읍시다 70이면 여기가 얼마냐 한 72 68 2포인트 떨어졌어요 이렇게 2포인트 그러면 수익은 한 1200달러 정도 대략 어림칩니다 1300달러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대신에 손실은 좀 더 감안해야 돼 손실은 한 100달러 정도 손실을 예상해야 돼요 최악의 조건 그런데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여기가 72야 여기가 75를 잡을 수 있어요 75를 구간을 상당히 넓히는 겁니다 이걸 65 65 그러면 손실은 좀 늘어나요 손실은 한 400달러 혹은 300달러 늘어날 수 있어요 잡기 나름입니다 그때 봐야 됩니다 그러면 대신에 만약에 70에서 끝나면 수익은 한 2000달러 정도 훨씬 더 늘어나요 행사가 가격을 넓히면 넓힐수록 수익은 늘어나고 대신에 수익이 늘어나고 대신에 반대급부로 손실도 좀 감안해야 되겠죠 인정해야 되겠지 손실도 좀 늘어나요 행사가격을 타이트하게 좁히면 좁힐수록 수익은 줄어드는 대신에 최악의 경우 손실은 제로나 20, 30달러 마이너스 아니면 플러스 20, 30달러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게 버터플라이의 오늘 강의 핵심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극보수주의적이다 그러면 이 일본을 택해야 됩니다 손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손실을 그런데 저 같으면 이 3번을 선택하려 합니다 수익 구간을 넓히는 거야 내 예상이 70에서 끝날 것 같지만 모르거든 그래서 최소 5포인트 정도 여유를 주는 거야 여유를 65 이 사이만 도로 풀었으니까 꼭 70에 안 끝나도 72만 끝나도 73에 끝나도 수익이거든요 수익이 줄어들지만 대신에 75를 넘어서거나 65를 아래로 넘어서면 손실을 인정하는 거야 그냥 이걸 인정하고 저 같은 저라면 이 3번을 선택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초보자다 손실을 아예 제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1번을 잘 잡으십시오 그러면 손실이 제로 되거나 마이너스 20, 30달러 혹은 최악의 경우도 플러스 20, 30달러로 종료할 수 있다는 거 대신에 계약이 4개다 보니까 좀 진입이 좀 힘들 수 있어요 빨리빨리 진입해야 돼 그런데 좀 더 타짜들은 정말로 이 플러스 만들려고 최악의 경우도 플러스 만들려고 하나하나 좀 조심해서 들어가면 정말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진입하는 것은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오늘 버터플라이 강의 좀 믿으십니까 새와 관련된 것 콘도르 버터플라이 어떤 책에서는 새와 관련된 건 하지 마라 그러는데 저는 좋아요 지난 시간에 콘도르과 레이쇼 설명했죠 그 다음에 오늘 버터플라이입니다 콘도르과 레이쇼는 가장 국내 타짜 개인들이나 기관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터플라이도 가끔씩 해보는 가치는 있다는 거 여유자금이 있을 때 밀 사모의 선물 일봉 차트입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이 애매해요 지금 옵션 개념을 설명할 수 있으려는지 밀 저는 계속 이때부터 그냥 이때부터 밀 그냥 뭐야 하락에 배팅했어요 비록 올랐죠 올라도 이득이에요 올라도 그리고 하락했기 때문에 한 번 보시고 다시 한 번 이제 여기 이제 옵션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한 개념인데 옵션 매수와 옵션 매도 개념입니다 콜옵션 매수 푸드옵션 매수 콜옵션 매도 푸드옵션 매도 이 개념 혹시 모르겠으면 지난 강의에 비슷하게 설명했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게 SMB500이에요 SMB500 이걸로 보시고 지금 4775가 4735가 가장 높아요 여기서 더 오를 것이냐 하락 것이냐 오르면 어디까지 오를 것이냐 어디까지 오르지 않을 것이냐 또 하락한다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냐 또는 어디까지 하락하지 않을 것이냐 그걸 한 번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 번 하단에 나옵니다마는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1강부터 25강에 들으시다가 언제든지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질문하십시오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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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me